알 수 없는 미래에 제한된 정보에서 어떻게 자명한 선택을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이러니까 점치는 거죠. 정보가 부족하다. 정보가 조금만 있으면 더 자명한 판단을 할 텐데 하는 때는 점도 쳐보고 하는 건데 점이 중심이 아니고 이 제한된 정보 안에서 이런 생각을 먼저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 제한된 정보 안에서 역량껏, 상황껏 자명한 판단을 하기를 하느님은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모든 정보를 주세요. 제가 자명한 판단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상황은 항상 제한되어 있고 정보도 제한되어 있고 그 안에서 현명한 판단하는 버릇을,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하늘에 보여야 돼요. 온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나한테 정보만 조금 더 주시면 더 자명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 제한된 정보 가지고도 그 안에서 최선의 판단하는 거 보셨죠? 이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이 정보 다 주면 다 올바른 판단하겠죠. 아니, 잘 모르니까 엉터리 판단하지. 우리가 이번 생에 뭔 짓지으면 어떤 벌 받는지까지 다 알면 누가 죄짓겠어요? 모르니까 죄짓죠. 모르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리고 중생은 다 제약 속에서, 제한 속에서 보살도를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안에서 자명함을 택해가다 보면 하늘이 반드시 도와줍니다. 정보는 제약되어 있고 판단이 어려운 중에도 자명함 판단을 내리는 힘이 점점 커져요. 조금씩 능력이 자라는 거죠. 영양 것인데 영양이 커진다고요. 그러면 되는 거죠. 영양 것, 상황 것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영양이 커지면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지잖아요.